안녕하세요. 지금 분위기가 너무 활 타다 보니까 제가 막 열이 날 정도에요. 우리 금진 여기 MC님은 사진 뜯는다고 정신이 없어. 이 박사 처음 봤어? 처음 봤어? 지금 한 10년 동안. 아까하고 멘트가 왜 틀리는 거야? 아까는 3박사이네 또. 아니 아무리 멘트가 어떻게든 멘트가 계속 바뀌어. 아니 물론 2박사이네. 그러면 2박사, 3박사. 4박사, 5박사? 그럼 난 10박사 안 떼어. 8박사. 8박사. 하여튼간 지금까지 우리가 1부, 2부 가수님들의 노래를 청해 들었고요. 지금부터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들을까요? 인천에서 성남가리 축하공연에서 오셨는데 우리 미주씨부터 한번. 네. 감사합니다.